자 여러분 재기의 대명사 이사민 씨를 소개합니다. 아끼려가 날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하는 걸 떠날까 아든가 아끼려가 날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하는 걸 떠날까 아든가 나 이제 알아. 좋다 역시 국민 노래야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 것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형님 덕분에 그래도 상민이 형 때문에. 그럼 네가 생각하는 카드가 뭔지 먼저 나한테 얘기해. 알았어 오른쪽 왼쪽이잖아요.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. 왼쪽이 땡겼어. 오른쪽 거 갖고 와봐. 난 너의 반대로 오늘 한번 계속 가볼게. 아 지금껏 오른쪽 꽉이 많았는데 그냥 봐. 자 자 하나 둘 셋 그냥 아 오케이 됐어. 야 너 무조건 네가 먼저 해. 야 이거 저래야 되는 거야? 저래야 되는 거야. 나는 완전 다 틀리는 거네. 내가 반대로 가면 되네. 네. 네.